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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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신약을 읽어볼게요. 여기 신약 있잖아요.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누가 보고 1절 26절 1장 26절 26장 38절 하나님의 천사 가보루 알 한 아저씨에게 올렸답니다. 아기의 이름은 마리였지요. 어머니 한 번도 천사의 것 아가씨가 마리아였지요. 어머나 한 번도 천사의 적이 없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가보루 알이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주 특허한 사람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꼭 예수에게 지어야 말을 들을 거예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아들라는 거예요? 말했어요. 아직 거름도 하지 않은 걸로? 가보루 알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답니다. 거래자 마리아는 대답했어요. 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맞대로 바를게요. 아기 예수님 탐생. 누가 보금 2장 1장 7절. 마리아는 요새가 사랑의 사이였어요. 두 사람은 곧 걸음이 되었지요. 요새는 나시엘이 살았는데 부모님과 살았던 고향이 베드레임이었어요. 가시라는 세 왕이 모든 사람에게 왕의 만료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어요. 자기의 달아낸 사람들이 수가 엄마 되는지 태어보기 위해서였어요. 마리아는 요새 또 베드레임으로 길이 떠났답니다. 마리아는 요새의 아기를 낳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베드레임이 도착했어요. 가장 두 사람은 편의실수로 많은 곳을 찾았어요. 엄마가 이미 한은 꽉 차있었어요. 간신히 마리아가 요새는 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가 봐야 할 수 없는 빈은 없지만 바보감이 됐지만 한번 기겨둘게요. 요새는 마리아가 요새는 마리아가 시킬 수 있도록 하늘하게 자기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흥미하고 애기의 이름이 태어납니다. 마리아가 시킬 수 있었어요. 마리아리 최점 참사 이걸 외웠지 않아요? 목자들의 방문 누가 복음 2장 8장 20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 밤 목자들의 양태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빛의 온 사방이 하니에 비춰졌어요. 천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기쁜 소리를 가져왔답니다. 오늘 베데마일에서 고주가 태어나셨어요. 지금 고요에 누워 계십니다. 그러더니 천사지는 물이 지어졌다니 하나님이 장난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 모든 사람들의 평화에 대입거립니다. 목자들은 베데레엠으로 갔어요. 아기 예수님이 찾아냈어요. 목사들은 마리아가 요셉의 첨사들의 말을 전해주었어요. 양태들이 돌아가기 위해 목자들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을 주어서 또 기를 닦았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하나님이 친환했답니다. 예수님이 만난 신문과 안나 도가복음 2장 25장 38절 마리아가 요리하는 성장으로 데려갔어요. 고고에라는 신문이라는 믿음 기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신문은 아버지는 아기 예수님이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그 아기와 모든 사람들에게 고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또 신문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가족을 모두 축복해 주었어요. 상중에는 안나라는 여성들 제가 태우고 있었어요. 하들 빠짐없이 여김이 기도하라 할머니였죠. 아기의 예수님이 보자 안나는 하나님에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생겨놨던 모든 사람들이 말해주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희철이 고주랍니다. 또 읽어줄게요. 반가벌린 센터 농벌 박사 3명 대부분 기다려주세요. 아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갈까요? 네 오늘은 도란도 어린이 금성령이라는 이야기들이 이거 봤는데 어떠세요? 잘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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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